1. 그는 사람들에게 늪으로 불렸고, 이름은 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피부가 뜨거웠고, 장시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지금처럼 그에게 계속 물을 주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악마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다른 아이들과 유일하게 다른 것은, 아무도 그와 함께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개구리라고 불리며,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의 옆에 앉으면, 그의 몸에 열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도 학교에 가야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 후에야, 그의 아버지는 간신히 그를 받아들일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더 많은 열량을 방출하지 않도록, 두꺼운 옷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몸은 매우 뜨거운데, 이때도 그는 반드시 집으로 달려가, 몸에 찬물을 부어 식혀야 합니다. 그는 또한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칼로 뻣뻣한 피부를 긁어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가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달에 몸을 식히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요셉에게, 사실 그의 피부는 치료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도시의 고급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갈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말고도 다른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머나먼 아프리카 마을에도 이상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희귀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녀는 석유화학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버비니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이나 악마라고 부릅니다. 버비니의 아버지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병인지 전혀 몰랐지만, 딸의 정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괴질에 걸린 이유로 집안이 평온해진 적이 없어요. 그의 첫 아이자 유일한 아이입니다. 딸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아버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버비니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사랑스러웠으며, 부모님들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차,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버비니의 피부에는 서서히 구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델과 아내가 신경 쓰지 않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버비니의 피부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고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역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의사는 버비니의 피부 위에 있는 구진을 보고, 무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델은 딸을 대도시로 데려가 치료하려 했지만, 집안의 모든 물건을 팔아치우느라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버비니는 13년 동안 고통과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돌처럼 보이고 고약한 냄새도 납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멀리 숨었고, 어른들은 감염될까 봐 버비니를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지만, 버비니는 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함께 앉기를 원하지 않고, 자주 괴롭힙니다. 엄마도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무고한 소녀일 뿐입니다. 차별도 두려움도 없이, 정상적인 아이처럼 받아주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버비니는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선생님도 그녀가 하루빨리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끝날 때는 버비니가 가장 즐거울 때이고, 집은 그녀의 피난처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집으로 빨리 걸어갑니다. 집에는 차별이 없고, 오직 그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있습니다.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집에서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벨은 자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착한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는 자신의 저축을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온라인 모금도 준비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몇 년 후에, 고치를 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온 11세 소녀는 불행한 어린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괴질에 걸려서, 온몸의 피부가 돌처럼 딱딱하고 말라서, 사람 전체가 석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질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현지 의사들이 보고 고개를 저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이 괴질을 비늘병이라고 하는데, 어린 남자아이가 걸리는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어린 소년은 수년 동안 병에 걸렸고, 그의 가장 심각한 부위는 그의 머리에 있으며, 우리는 그의 머리가 이제 천천히, 돌로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괴질에 걸려서 어린 소년은, 그부도 친구도 없이 매일 집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현지 병원에서 보존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현지 의사는 이런 괴질에 손을 댄 적이 없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병을 줄이기 위해, 내일 물을 사용하여 소년의 몸을 담그고, 볼처럼 단단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전 세계 많은 좋은 사람들이 어린 소년의 치료를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치료를 받은 후, 이 괴질은 분명히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상인의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희귀병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난성의 수여사는 올해 52세로, 지금까지 자신이 경피병이라는 괴질에,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0년 전, 수여사는 자신의 손이 추우면 피가 나지 않는 것처럼, 하얗게 파랗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추운 줄 알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웃수 여사는 피부가 붓거나 두껍고 검게 변하는 등에, 증상이 나타나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윈난, 스찬, 베이징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6년 동안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4년 전에야,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경피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 및 기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콧관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지의 괴사, 폐섬유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베이 병원 주인고 씨는, 현재 진단 및 치료 현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피 진화는, 연구 부족, 높은 오진률, 치료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의 낮은 유병률로 인해, 국내외 연구는 깊이와 범위가 충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임상에, 특히 1차 의사의 진단 의식이 부족하여, 오진을 초래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환자의 80% 이상이 오진되어, 최상의 치료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때로는 정확한 진단을 받더라도, 효과적인 치료제와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량의 호르몬과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성이 높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피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고씨는 경피증이 피부와, 다양한 시스템의 콜라겐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결합 조직 진환이며, 일반적으로, 제한 경피증과 전신 경피증의 두 가지 임상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피부 손상의 형태에 따라 반점 경피증, 대상 경피증, 점적 경피증, 범발성 경피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유형의 병변은 피부에 국한되며, 일반적으로 내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신 경피증은 피부 경화가 광범위하고, 내장의 영향을 돈발합니다. 중국의 남녀 발병률은 1, 3이며, 가인기 여성은 발병률이 높습니다.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경피증은 경종과 호산성 근막염입니다. 경종증 피부 손상은 머리와 목에서 어깨와 등쪽으로 진행되어, 단기간에 전신의 여러 부위를 침범할 수 있으며, 속은 영향을 덜 받으며, 진피의 깊은 부종과 경지, 국소적인 명백한 색소침착이 없고, 네이놀즈 현상이 없으며, 이충 및 모발 탈락이 없으며, 자가 치유 경향이 있습니다. 호산성 근막염은 종종 심부 근막에 영향을 미치며, 피부 병변이 가벼워, 근막과 힘줄 구축을 유발하고 관절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